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의 꾸준한 핵심 인재 영입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녹화하는 이 시점에서 1시간도 채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뉴스인데요 12월 15일에 올라온 따끈따끈한 기사입니다 아이온큐가 ARM이라는 회사의 CFO인 M.Sing이라는 사람을 이사로 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사 제목이 아이온큐가 ARM의 핵심 인재를 영입하다 인데요 이온트랩 양자컴퓨팅의 선도업체인 아이온큐가 이사회에 이사진에 인더 M.Sing이라는 사람을 임명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ARM이라는 회사의 Executive Vice President죠 그래서 부사장 그리고 CFO 여기다가 글로벌 재무조직과 기업 IT, 조달, 기업 보안까지 핵심 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 파이낸스, IT, 프로큐먼트, 스퀘이티까지 기술과 금융을 모두 알고 있는 전문가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ARM 친숙하죠 그래서 찾아봤더니 영국에 본사를 둔 팸리스 실제로 생산을 하지 않고 설계만 하는 반도체 전문 회사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CPU, 프로세서를 설계하고 라이센싱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로열티로 매출을 버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엔비디아의 엄청난 몇 배로 팔아서 크게 이슈가 됐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SING이 뭐라고 하셨냐 아이온큐의 이사회에 합류하여 아이온큐가 잠재적으로 기술의 다음 영역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확장을 하는 데 기여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아이온큐 이사진은 현재 구글, 인텔, 엑센추어, 오라클, EMC 등 세계 유수의 기업들에서 리더십 경험이 있는 이사들로 구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아이온큐 CEO인 피럴철프맨이 뭐라고 했냐면 아이온큐가 다음 성장 단계를 시작함에 따라 인더가 우리 이사진에 합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최고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겠다는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동일하며 인더의 수십 년 기술과 금융 이 두 개를 아우르는 경험을 통해 우리는 그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과 금융 모두 갖춘 전문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싱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좀 얘기를 봤더니 현재 ARM에서 2019년 4월부터 합류를 해서 CFO 및 여러 가지 맡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뉴저지의 최대 신용조합인 Affinity Federal Credit Union의 이사도 겸직 중이라고 합니다 금융 쪽으로는 발이 넓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는 과거에 유니시스라는 회사의 CFO를 했고 컴캐스트, 시스코, AT&T, 루센트 테크놀로지와 같은 유명한 기업에서 재무 고위직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에서도 경험이 있습니다 Prudential, SunTrust와 같은 회사에서도 근무를 했고 콜롬비아 대학교의 Entrepreneurship Advisory Board 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기업가 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뭐 해주는 그런 곳인가 봐요 거기서 스타트업 기업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 안보 및 중요 기반 시설 문제에 대한 미국 국토안보부의 프로젝트 고문으로도 활동 중이다 저는 여기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국가 안보, 사이버 보안 이쪽 전문가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뒤에 얘기가 한번 더 나올 거고요 그래서 싱은 뉴욕 대학교 스턴 비즈니스 대학, 명문대학이죠 여기서 MBA 학위를 따고 콜롬비아 대학교 공학, 응용과학을 전공하면서 학사와 석사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싱의 경력 중에 제 눈에 들어왔던 점은 이건 기사에 없었는데 이거 링크드인을 찾아보니까 이제 Department of Homeland, 국토안보부에서 이제 고문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해외 회사들의 뭔가 자산 취득 뭔가 회사 합병에 대한 허가를 내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2004년부터 17년이나 해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국토부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좀 번역을 해봤더니 국제 M&A 거래에서 국가안보 승인을 위한 미국 프로세스에 대한 고문 그래서 특정 국가 간 거래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자산 매각 및 거버넌스 요구사항을 포함한 승인 조건을 설정한다 그래서 뭔가 이 국가 간 거래가 있을 때 미국이 좀 더 유리한 방향을 할 수 있게 또는 뭐 이 법을 벗어나는 범위를 가지 않도록 뭔가 이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분야가 두 분야인데요 주요 인프라 취약성, 금융서비스 산업, 통신 및 공공안전에 대해 위험에 대한 자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양자컴퓨터와 관련이 깊죠 그래서 뭐 이제 양자컴퓨터 기술, 하드웨어가 진보가 된다면 현재 암호화 체계가 모두 깨질 수도 있고 현재 금융서비스 산업에도 그 위험이 상존하면서도 여기서 기회를 많이 노리고 있고 통신은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미국 위성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국가 위험 추정 이것도 이제 양자컴퓨터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만약에 양자컴퓨터를 빠르게 진보시켜서 공격을 들어온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맡고 있는 모든 분야의 취약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이 국토안보부와 길게 17년 동안 일을 했던 게 또한 이 아이온큐 이사진으로 합류하면서 뭔가 아이온큐의 사업 확장에도 또 기술 개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혼자 상상의 나래를 좀 펼쳐봤고요 그리고 추가 두 명의 새로운 리더들을 영입을 했습니다 첫 번째 분은 에리어 브라운스테인이라는 분인데 이분입니다 되게 인상이 좋더라고요 찾아봤더니 제품관리 분야의 수석 부사장으로 입사를 하셨는데 초기 스타트업부터 포춘 100대 기업까지 다양한 사이즈의 기업에서 방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립 비디오 캠코더라는 옛날 이제 캠코더 비디오 캠코더인데 되게 조그맣고 USB로 꽂을 수 있는 그런 거더라고요 이걸로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창출한 퓨얼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공동 설립한 경험도 있으시고 시스코에서 10년 동안 재직하면서 소비자 제품 포트폴리오 팀 뿐만 아니라 구글에서 AR, VR 제품관리 그룹을 리딩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제품을 개발하고 관리하고 이런 쪽에 도 같은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분은 이제 딘 카스만이라는 분인데 연구개발 쪽 부사장이십니다 이분은 특이하게 제가 링크디인을 찾아보니까 입사한 지 한 달인가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링크디인 배경 화면을 바꿔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미래는 양자컴퓨팅이다 그리고 양자컴퓨팅은 세상을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온큐가 그 길을 이끌고 있다 라고 하면서 굉장한 애사심을 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딘이라는 사람은 블루오리진 이제 아마존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주 회사죠 우주항공 회사죠 그래서 여기에 첨단기술 수석이사로 재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루오리진에서 13년 5개월이나 재직을 하시면서 발사체 엔진 지원에 대한 전사적 응용 연구를 담당했다 기술력이 뛰어나다 그리고 S펜 테크놀로지와 아마존에서는 또 5년 가까이를 하면서 아마존에서 5년 가까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술 개발 분야에서만 25년 이상의 리더십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분 아마 피럴채프맨이 그 사장님이 아마존 프라임 쪽의 리더 중에 한 분이셨죠 그래서 아마 그분의 연조를 타고 들어오신 게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이 두 분 모두 앞에 나왔던 SING이라는 ARM의 CFO분만큼 뛰어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지속적으로 영입을 한다는 건 이 사람들이 아이온큐에서 큰 뭔가 잠재력을 보고 있다는 얘기도 될 것 같고요 뭔가 아이온큐가 크기 위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만약 아이온큐 내부에서도 이 사업은 안 달 거야 하면은 뭐하러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이겠습니까? 뭔가 구체적인 계획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기술적인 로드맵을 달성해가는 구체적인 결과들이 아이온큐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뭔가 제품 그리고 이거를 또 재무적으로 크게 해줄 사람 또 관리하고 비즈니스를 확장할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영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뭐 이게 적자를 늘릴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싸진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뭐 적자가 늘어난다고 해도 저는 좋은 사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아이온큐의 꾸준한 핵심 인재 영입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살펴봤고요 이것은 제가 혼자 공부하면서 나누는 지식 나눔 수준일 뿐이지 절대로 매숨에도 추천이 아니므로 투자자분들은 스스로 고민하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락장이지만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